얼마에 사셨어요? 당시에? 그때는 한 얼마 안 됐지. 다 해서 5억이 채 안 됐으니까. 아니 근데 아저씨가 엄청 부재하셨나 봐. 아무리 90년도 초반이라도 강남에다가. 부재였지. 그때는 내가 솔직히 돈을 많이 벌었어. 나하고 뭐 그때 개그맨 이름 있는 애들 돈을 많이 벌었지. 호황기였지 개그맨들 호황기였지. 나도 진짜 엄청 DJ를 많이 했어요. 나 못 봤어요 근데. 그때는 시대가 달랐지. 나는 뭐 진짜 많이 했어. 나 못 돌아갈 때구나. 형님은 또 춤추고 나는 일부러 내가 판을 직접 틀었어. 틀고 이걸 하신다고요? 그 소리도 이제 엉망으로 지르는 거지. 뭐라고요? 뭐 내가 유행시킨 것도 많아. 어깨 동무한다 실시 뛰어! 어울려서 노는 약간의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촌스러운 게 아니니까.